여러분 안녕하세요. OK충청TV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OK충청TV에 아주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초문화재단 류기현 이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우선 이사장님, 우리 대학인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대학에서 이렇게 역사 바로잡기에 일환으로 이렇게 제어를 초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요즘 또 수혜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청해 주신 데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동안 사단법인 운초문화재단에서는요. 우리 충청대학교 옆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미호강인데요. 이 미호강은 2022년도 7월 전까지는 미호천이었고요. 2022년도 7월부터는 미호강으로 정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초문화재단에서는 이 미호강의 명칭을 동진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경륜과 상식으로 봐서는 미호천이 천이 아니고 강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코로나 때 2020년부터 3년 동안 미호천 원강, 즉 동진강 보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보건 운동을 하고 천이 강으로 승격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다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호강이 된 것도 굉장히 승격을 하고 좋은 일인데 동진강을 주장하신단 말이죠. 이게 왜 그냥 주장하시는 건 아닌 것하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년 동안에 동진강에 관련된 문헌을 7개 분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헌에 동진강의 발원지는 우리 충부음성 삼성면 망이산에서 발원하여 광역원 칠정천을 거쳐 진천을 거쳐가지고 초평천을 거쳐 청주 문합리를 거쳐 세종시로 끄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거의 7개 문헌이 대동소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호강이 옛 이름은 동진강이다라고 KBS에 출연하셨던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신가요? 아, 미호강은 역사적으로 미호천은 동진강이다 하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역토학회 회장 이상태 박사를 모셨습니다. 아, 이상태 박사님. 이 양반은 KBS 진풍 명품 해설가시고 이 양반을 초청해서 약 250명 인원 앞에서 미호천은 동진강이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양반이 전부 배경 설명을 해서 동진강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도 근거 자료가 있다. 동진강이요. 자, 그리고 지도가 하나 있어서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해좌전도라고 1850년도에 제작된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바로 동진강. 여기 동진강이라고 표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청주 옆으로 이렇게. 그 옆에가 청주입니다. 여기가 청주. 네, 청주 옆에 동진강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1856년에서 1861년까지 사용했던 동여도라는 지도에도 역시 동진강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남겨보십시오. 동진강이라는 명칭이 맞는 것이다, 지금. 저희는 역사적인 사실, 진실 근거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진강. 이거는 이제 고정 때 이렇게 발원지에서부터 청주 옆을 지나가지고 서해로, 금강을 가지고 서해로 들어가는 그런 지도. 이거는 연기현. 동진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 동진강으로 지금 표기가. 또 한 지도가.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지도입니다. 아, 일본 지도에도. 일본 지도에도 동진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동진강을 알면서도 우리 민족 정신 말살 정책으로 동진강을 미호천으로 격화시켰던 겁니다. 강의 지류가 있었고 분명히 강인데 이걸 천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미호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미호라는 이름은 역사적으로는 없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창명한 것이지 역사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데요. 온초문화재단에서는 미호강으로 사실 계속 앞으로 후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동진강이라는 명칭을 찾은 이후에 동진강이라고 정정해야 된다고 지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도, 재단이 무슨 학술단체도 아니고 다만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류에 고문원에 동진강이라는 것이 확실히 문원에 나와 있고 또 고지도에도 문원도 다 7개, 고지도도 7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조상의 얼과 영혼이 흐르는 동진강을 되찾아서 109년 동안 우리가 일제 잔재를 지금 가져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빨리 복원해서 우리 후대에게 진실한 우리 역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사실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세가 지금 사실 높으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조금 85세인데 연장에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사업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그렇게 마지막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가 재단을 하면서 지역에 조금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잘못된 역사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우리 재단 이사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번 앵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역사, 일제가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동진강을 자기네들 민족 정식, 기가 있는 강이나 산의 사람들이 새말뚝 맞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 동진강의 길을 없애기 위해서 천으로 격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동진강을 되찾아서 후손하게 진실한 역사를 물려져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동진강이라는 명칭을 얼마 전 미호강이 또 넘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혜가 나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인명사고도 컸었는데요. 이 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혜였거든요. 총재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사고는 인재가 있고 천연재해가 있는데 이거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이건 잘했어야 된다. 다시 이 자리에 비로소 사망하신 유가정민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동진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운처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문헌을 다 우리가 찾고 고지도도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관계 부처 쪽 충북도나 또 도의회에 전부 우리가 이 서류를 보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원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지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동안 한 이 업적을 우리는 또 언론에도 보냈는데 충청투데이에서 난 신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김동진 기자라고 아주 잘 썼습니다. 동진강 복원의 필요성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살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운처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운처문화재단을 설립을 하신 이사장님이시고요. 또 충북문화원연합회장을 한 8년 역임을 하셨고요. 한국로타리 충북지구 3740지구의 총재를 또 역임하신 바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시의원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즈막하게 이 사군자 치는 데 관심을 또 가지셔서 미술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하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군자를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셨던 건가요? 그런 해가 되고서 공자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삶에는 예로써 자기의 기량을 좀 갖추라 해서 시도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뭐 큰 작품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족족을 남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도민대상 문화예술부문을 또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다 60이 넘으셔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네네. 보통은 그때쯤 되시면 이제 활동을 줄여야지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래도 내 역량이 있는 때까지 사회에 봉사하는 걸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노타리 정신도 되고 또 우리 유가의 유성령 대감 혹시 아세요? 유성령 대감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분입니다. 그 양반이었으면 일본에게 우리는 완전히 속국이 됐을 거예요. 내가 그 양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또 하셨는데 아주 느즈먹하게 시작하셨어요. 몇 살 때 영어 공부하셨습니까? 영어 공부는 노타리 총재를 했기 때문에 세계를 각국을 다니다 보니까 통역을 다니고 직접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60세 환갑. 네, 넘어서. 그럼요. 회갑 지나셔서. 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친구분들과 함께 또 사과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사과농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고향 친구 다섯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 매주 수요일 날 만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충청대학교 카페를 찾아주셨어요. 네. 대학생활 하신 지가 몇 해 정도 지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60년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대학생들 많이 좀 다른 것 같죠? 세대가 다르니까요. 지금은 AI 시대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그런 기계와 문명식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그 시절은 그래도 인간관계를 정신적으로 맺어왔기 때문에 좀 따뜻한 그런 인간비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학생들의 국가관이 좀 뚜렷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우리는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미래를 더 좀 신충 분석하고 더 좀 설계해서 만약에 과거의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가 앞으로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제가 이 동진강 복원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가 우리 나라를 속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를 주기는 하나의 그런 만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는 안 된다. 역사적인 사실을 복원해서 후대에게 진실한 역사를 물려줘야 되고 그 후대들이 이 나라를 영원히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박차였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는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맞게 나이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역사의식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는 미호천이 미호강이 된 것도 굉장히 승격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진강이라고 하는 원래의 명칭이 있으니까 동진강이라는 명칭을 찾아야 하는데 역사적인 사명감이라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좀 뜻깊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보시는 분들께 좀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스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앞서가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다만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차단입니다만 그 잘못된 역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미호천을 정말로 과거에 과연 무슨 강였나 찾다 보니까 동진강을 찾고 밤새워 저는 아주 흥분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역사를 그냥 지금도 친일파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민족 치욕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서 후대들에게 조상들이 영원과의 어디 깊든 동진강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에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한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직접 학교에 카페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진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운총문화재단 류기현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